모공에 있는 모공에 있는 모공에 있는 모공에 있는 피지를 깨끗하게 흡착하고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지를 제거하는과 동시에 수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모공 에센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공 속에 들어있는 피지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모공 벽을 탄탄하게 탄력도를 주기 때문에 바르는 즉시 약간 모공이 쪼여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넓어진 모공이 약간 작아지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세럼 단계에 바르시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코즈에 약간 모공이 넓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바르시면 꾸준하게 바르시면 모공이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어진 모공 제일 큰 고민은 모공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모공 때문에 외출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 되시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르는 즉시 모공을 커버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오일 프리 타입이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지성피부 제품 바르시면 좋고요 바르면 굉장히 실키하고 부드럽거든요 모공이 넓은 부위에는 집중적으로 바르시고 정말 바르는 즉시 아까랑 비교해보셨지만 모공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살짝 바르시면 부드러운 피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정말 피부는 큰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꼼꼼하게 피부관리하시길 바랍니다